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박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단순한 수치는 필요 없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